안양시가 지난 26일 인공지능 이미지 매칭 기술을 활용한 전시 안내 솔루션 도입을 위해 관내 기업인 주식회사 GO2 정보기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미지 매칭이란 카메라로 촬영 시 상세 정보를 안내해주는 기술인데요. 안양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미지 매칭을 활용하여 안양시청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원 안내 서비스를 비롯해 안양박물관이나 안양예술공원 내 작품 등을 설명하는 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. 이번에 도입될 이미지 매칭 서비스는 기존의 기술보다 한 단계 진화한 기술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